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별 책은 김종봉 재갈현열 작가님이 지으신 돈의 시나리오입니다. 김종봉 재갈현열님은 돈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으셨던 작가 분들이시고요. 요새 유튜브에서 계속 김종봉 작가님이 나오셔서 책을 냈나 했는데 실제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에 베스트셀러로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또 요번은 어떤 책을 내셨나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김종봉 재갈현열님이 지으신 책은 좀 대중적인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전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식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약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책 내용이 도움이 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부터 살펴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봉 작가님이 이 시나리오로 돈을 버셨다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과연 어떤 시나리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특정 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무작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에게는 자신만의 계기가 있다. 성공한 투자자는 좋은 상품을 알아보는 안목과 좋은 시기를 가늠하는 통착력을 가지고 있다. 나쁜 상품에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좋은 상품이라도 시기를 잘못 짚으면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투자는 좋은 상품을 최적의 타이밍에 사고 팔 때 비로소 완성된다. 내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모르고 얻는 수익은 전부 독이다. 많은 상담을 하며 만난 사람 중에 크게 돈을 잃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다. 잘 모르는 채로 돈을 벌었고 그 기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모르고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손해가 반드시 찾아왔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주식이나 도박으로 큰 돈을 벌면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식 돈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될 준비를 먼저 하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시장은 늘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자. 조급하게 투자에 뛰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시간을 쏟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시간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어렵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투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쏟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약하자면 투자는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이며 투자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자가 시간과 정성을 써서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돈을 버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돈의 시나리오는 당신을 투자자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나는 많은 재료 중에서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당신이 투자자로 성장하면서 지수를 공부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물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과 미국 주식으로 불을 이룬 사람들은 고점과 저점 사이의 사이클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가령 2008년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을 시작한 사람들 말이다. 2009년, 2020년은 부동산과 미국 주식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던 시기다. 즉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두 종류다. 상승과 반복을 이해했던 사람이거나 운 좋게 시계를 잘 탄 사람들. 물론 운도 준비된 자만이 챙길 수 있었지만 운은 쏙 빼고 무조건 우상향 논리를 펼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론에 불과하다. 사이클이 있으면 과거의 것이 미래로 돌아온다. 이 간단한 깨달음으로 나는 지난 10년간 부를 이루었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하여 하락할 때 사서 상승하는 시기에 팔면 되니까 말이다. 과거로 미래를 가늠할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은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했고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맞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지수가 어떻게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십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분명 지금까지 우상향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나 등락을 반복하였다. 어느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락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만의 패턴을 발견했다. 당신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수치화되어 있기에 패턴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수는 돈의 미래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이다. 투자하며 했던 많은 생각과 경험을 통해 투자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수를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결국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를 찾았다. 모든 투자물의 가격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법칙이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상품과 절묘하게 결합하여 반복된 사이클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된 전문가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지식의 함정에 빠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준한 후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 지표와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앞날을 자신할 수 없으니 그들은 투자자가 될 수 없다. 결국 거품과 패닉은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이클이 심리만을 통해서 반복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는 그 시점에 투자를 감행했던 많은 사람이 결국 큰 부를 이뤘다. 그럴싸한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만들어진 법칙은 투자물 사이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지나고 나니 맞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미래를 맞추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투자물의 사이클은 반복되고 그 사이클을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흐름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인간을 살펴봐야 한다. 좀 더 정확히는 돈을 벌려는 인간의 욕망이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여기가 약간 이상한 게 이 앞과 뒤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앞에는 미래를 맞추는 말을 알 수 없는데 뒤에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이클의 저점을 알 수만 있다면 저점에서 사고 사이클의 고점에서 즉 거품에서 팔 수만 있다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달리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보면 이거랑 유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자신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언제 사이클이 정점에 이르고 언제 사이클이 최하점에 이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레이달리오 분은. 하여튼 여기서는 그거를 발견했다고 하세요.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욕망을 갖고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있는 사람 모두 두려움을 갖고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욕망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없다. 모든 성공한 투자자는 자신만의 핵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지수였다. 나는 지수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이해했고 3%의 비밀을 알아냈으며 인구 구조라는 또 하나의 투자 기준을 발견했다. 물론 내가 발견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가 내 생각을 반박할 수도 있다. 내가 모두 다 옳다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찾은 답을 통해 성장했으며 내가 찾은 답들도 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시는 게 투자의 대가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저서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약간 반대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은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 다음에 반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즉 지수의 사이클이 있는 것을 판단을 하고 지수의 사이클은 인간의 탐욕이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최저점을 이루었을 때 매수를 시작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밝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상을 따라해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만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영상을 보는 사람 모두 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투자 방법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정보도 비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성향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전략이 개개인에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자신에게 맞는 시나리오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투자하는 게 성공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주식이든 직접 공부하고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라고 조언한다. 그 과정을 통해 투자 상품에 대한 감을 익히고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오직 어린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투자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 한 가지 무기를 찾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과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전거를 배우는 법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자기가 자전거를 운전을 해봐야 자전거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이거랑 똑같거든요. 아무리 투자 방법을 얘기해줘도 실제로 자신이 그 투자를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액으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해도 자기에게 영향을 안 주는 소액으로 실천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투자할 시나리온을 만들어라. 그러면 도대체 옳은 시나리오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 크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객관성, 논리성, 수익성, 지속성이 그것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가지는 당신이 어떠한 투자 시나리오를 세우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 번째 객관성, 돈의 시나리오를 평가할 때 나의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주관성은 평가 대상에 내 가치관이나 생각 따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객관성은 평가 대상에 내 가치관이나 생각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논리성, 논리성은 객관성을 기반으로 한다. 수치화된 시나리오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논리성이다. 우선 자신의 시나리오에 스스로 설득되어야 하며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시나리오를 말했을 때 최소한 80% 이상은 고개를 끄떡여야 한다. 그래서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이게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자신이 납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 아무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적은 수익률을 추구하며 위험을 최대한 없애려 할 것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큰 수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감내할 것이다. 그래서 덩치가 큰 투자는 위험이 적고 수익률이 낮지만 덩치가 작으면 위험이 크고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는 그냥 회사의 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공부를 하는 이유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률을 올리되 위험성을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돈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수익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지속성 시나리오의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 운영되어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렵게 만든 시나리오가 단 한 번의 필살기로 끝나버리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일회성이거나 단기성인지 다발성이거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이달러에서 원칙에서 말하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실행하면 오류가 나면 그 오류를 다시 고추고 다시 실행을 하고 그것과 유사한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 저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시나리오를 짠 거를 자신이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성이나 객관성이나 수익성이나 지속성이 있다고 자신이 판단을 해도 실제 운영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그런데 본인이 운영한 시나리오를 뒤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검증을 통해 최종 검수를 진행하는데 자신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분석하며 뜯어보며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혹시라도 놓쳤던 변수를 찾아낸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시나리오를 본다고 해도 투자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투자의 세계는 논리 정연한 그게 먹혀들어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는 다각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시나리오를 잘 세웠다고 해도 시나리오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발견하면 시나리오가 어그러지기 마련인데 하여튼 한 본인만의 그 시나리오를 발견해서 돈을 버셨다고 하십니다. 이 시나리오에 가슴 뛰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하신 시나리오를 드디어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찾은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하시는데요. 내가 찾은 싸게 사는 자리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다섯 번의 하락장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붕괴 IMF IT 버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나는 그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예측하면 위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현금을 보유한 후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주식을 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신의 영역이었다. 그 위기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누구도 바로 대응할 수 없었기에 위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야기한다. 정책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 세상에 위기 따윈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여기 맞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싸게 사는 자리에 대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실말이었다. 두 번째, 모든 위기는 끝난 이후 최소 1년은 급등한다. 그 이후 나는 시나리오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매도 법칙을 넣기 시작했다. 위기일 때 매수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며 수익이 50% 이상 나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자는 시나리오였다. 검증 방법은 간단하다. 이 시나리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이 어떤 시기에 돈을 벌었는지 찾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 이상 벌었다는 투자자들은 IMF나 IT 버블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IMF 때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검증을 이걸로 하셨다고 합니다. 운이든 실력이든 지수의 흐름에 올라타 돈을 번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가 폭락할 때 사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거 맞는 말이죠. 폭락할 때 사서 1년간 장기 보유를 하는 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저루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반토막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수가 반토막이 났을 때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패턴을 미리 만들어 놓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첫째 언제 살 것인가 두번째 무엇을 살 것인가 세번째 얼마나 살 것인가 네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다섯번째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할 매도 전략 여섯번째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섯가지로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언제 살 것인가 위기가 오면 사야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모든 지수가 곱점 대비하여 50% 부근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50%가 하락했을 때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무엇을 살 것인가 ELS 상품도 있고 ETF도 있으며 펀드나 개별 주식이나 선물 옵션도 가능하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위기 이후 지수가 50% 회복했음에도 투자물의 수익률이 50%가 안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죠. 50% 회복 됐을 때 크게 오르는 것을 누구나 사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못 사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얼마나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투자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면 지수 또는 종목 가게에 조금 내려갈 때 돈을 잃을까봐 매도한다. 전 재산을 걸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최저점에서 큰 금액을 잃을까봐 큰 손해를 보고 매도하여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고 팔 것인지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반토막 전략에서는 여유 자산을 투여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4. 어떻게 살 것인가 위기가 왔을 때 50% 이상 빠지는 위기인지 아니면 50% 부근에 멈추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사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위험이 있고 자기 국내에서의 시장에 위험이 있으면 낮은 위험도의 위기는 전체 세계 시장의 위험도고 높은 위험도의 위기는 자기 국내 시장에서만의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끝으로 위기가 왔을 때 지수로 투자한다면 일괄 매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까지 지수를 회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위기 후에 반드시 지수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외부 요인이 주는 위기가 항상 50% 부근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마저도 절대시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게 지금 낮은 위기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비중은 3분할이다.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위기라면 50%, 25%, 25% 순으로 매수를 하고 우리나라의 한정한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위기라면 30%, 30%, 40% 순으로 매수를 하고 혹시라도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온다면 25%, 25%, 50% 순으로 매매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한꺼번에 들어가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심리가 못 버티고 더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다섯번째, 사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매도 전략 나는 3가지 기준에서 매도를 고민한다. 첫번째, 처음 만든 시나리오를 지키려는 노력 시나리오를 만들며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면 시나리오에서 전략은 여러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최선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지킨다고 하고요. 두번째,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노력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갔을 경우는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하라고 하고요. 세번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는 노력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봤고 다른 나라에서도 5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30%의 수익이 날 때부터 분할하여 매도한다고 합니다. 나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30%의 수익이 났을 때 보유한 주식의 30%를 50%의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30%를 70%의 수익이 났을 때 나머지 40%를 매도한다. 단, 30%의 수익이 난 종목이 다시 하락하여 나의 매수가를 이탈하는 경우 전략 매도하며 다음 하락을 기다릴 것이다. 여섯번째,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분할 전략을 당신에게 추천하는 이유 역시 최악을 대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투자자로 살면서 늘 성공할 수 없다. 당신에게도 언젠가 돈을 잃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모든 투자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하고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한다. 지수를 활용한 전략에서 최악은 목표했던 수치까지 반등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매수하고 수익을 얻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반토막 전략을 살펴보았다. 객관성, 논리성, 수익성, 지속성의 기준으로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하위 시나리오 5가지를 활용해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사고 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나리오를 수치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만의 돈을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토막 시나리오의 맹점이 있는데 지속성이 맹점이라는 거죠. 길면 10년에 한 번, 짧아도 3에서 5년에 한 번 오는 주기가 너무 길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시장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 종합지수가 반토막이 나려면 10년은 기다려야 되죠. 웬만하면. 그래서 판단은 솔직히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많으니까 이 저자분이 이렇게 돈을 이번 코로나 시기 때 전 세상을 몰빵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셔서 이 전략을 소개하신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투자 서적을 읽었을 때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약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존 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종목이든 지수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도 중요하긴 하죠. 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아무리 수익이 좋은 기업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것은 진짜 시장의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사고 그러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를 인간이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하락하던 폭락하건 꾸준히 사는 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리뷰한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 시장인 경우에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진짜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처럼 장기간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것처럼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팔려고 한 사람의 수익률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수한 사람이 복리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가하는 것은 복리를 통한 투자 수익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관가를 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장기간 복리의 효과를 누린다는 것도 또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환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투자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 정답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되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도 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임원이 기업 임원이 돼서 스타크옵션을 받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버는 방식은 다양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반토막 시나리오의 단천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를 아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 있고 항상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나마 이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김종봉 제갈현을 이미 지으신 돈의 시나리오의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분 부분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잘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가 리뷰를 한 얘기가 흥미가 있으시다면 책을 구입을 하시든 도서관을 가시든 책방을 가시든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지 않으면 이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투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무작정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투자 방법을 한번 들어보고 자신에게 이런 방법이 한번 맞다고 하면 여기서처럼 자신의 시나리오를 써보고 한번 실천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정말 투자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시나리오를 발견하셔가지고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책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